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영만 군의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의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6년 군의축협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의군교육발전위원회가 축협에 넣은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군의 농협에 예치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군수는 위원회 당연직 이사였습니다. 축협에 2,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고 농협에는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남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군수가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배임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군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김군수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의 축협이 신공항 이전을 반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영만 군의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